안녕하세요.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시장이 횡보를 거듭했는데요. 오늘 시장도 어제 하락부들 어느 정도는 되돌려 놓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좋았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포트폴리오 안에서 종목별로 분위기가 엇갈리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2034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종목은 시총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들 저희에게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너튜브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킹님 오늘 포트 대결의 리뷰를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담아놔요 저 팔랑기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 매니저들을 향한 팬심을 보여줬고요. 또 전영주님 박병주 매니저님이 매일매일 수상 보러 오세요 이야기를 해서 오늘 들어와봤더니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시면서 금요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레전드 매니저들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밖에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종목 소개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성공 앵커랑 같이 눈 마주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또 한 주의 마무리인 만큼 오늘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네 삼성 출판사 2만 8,500원에 30%요. 아 삼성 출판사 2만 8,5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차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많이 계속 저기 매수가 보다 많이 내려와 있어서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아 알겠습니다. 삼성 출판사 2만 8,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종가 1만 7,88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아 시청자님. 네. 원래 삼성 출판사를 매수를 하셨던 게 핑크퐁 상장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아 그때. 아 참이. 이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핑크퐁 관련해가지고 리포트가 몇 개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산캐피탈에서 핑크퐁 관련해가지고 분석한 내용인데요.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3, 4년 전부터 원래 핑크퐁을 상장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정말 돈을 잘 버는 핑크퐁이 잘 벌었을 때였는데 그때 상장했으면 아마 대박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월 24일 날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핑크퐁이 적자였대요. 적자. 예전에는 이제 이 회사를 거의 1조 원 또는 최소로 같이 환산했을 때 한 7천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틀 전 나온 거 보니까 2천억으로 해서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생각 같아서는 빨리 지금 반등이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오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매수하셨던 가격이 지난 2021년 4월 달인데 그때가 원래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말씀드린 대로 상장 이슈가 나왔고 그 뒤로도 계속 상장 이슈가 번복이 되면서 그때 이제 원래 국내 상장을 안 하고 나스닥 상장하겠다라고 저도 기억에 상생한데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계속 번복이 되더니 그때는 정말 매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한 가격대를 보니까 금년 2월 달에 또 그때도 한 번 나왔었죠. 상장한다고. 그런데 지금 아마 이 가치로 되면 상장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반토막 났는데 반토막 난 가격에 매도하십시오 하기도 그렇고. 이 종목은 상당 기간 횡보를 하다가 올라올 것 같은데 바로 올라오지도 않고요. 지금 보면 가격대가 지난 2만 9천 원 하고 난 다음에 매물대가 지금 보시면 3번에 걸쳐서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많은 가격대가 2만 6천 원대 가격이 많고요. 그리고 지지를 했다가 지지를 못했던 2만 2천 원 가격대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버렸던 가격대가 1만 9천 원인데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방송을 할 때 진단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내가 매수를 할 때 이거를 단기로 갖고 갈 것인지 중장기로 갖고 갈 것인지 미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할 때. 그리고 사실 이게 호재가 나와서 날라갈 듯 하시는 것보다 주가라는 거 그래요. 항상 주식은 아무 소리도 없고 가장 쌀 때가 주가에서 가장 큰 호재는 싼 겁니다. 그래서 쌀 때 만약에 그때 2월 6일 날 그 고점에 사시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산다면 제가 같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바닥이지 않습니까? 바닥을 잡고 있는데 이런 때 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우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매수할 때 내가 매수한 가격에 7%, 10% 떨어지면 로스컷을 꼭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을 갖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토목이 났지 않습니까? 반등이 금방 나오겠지. 상장을 그냥 하겠지. 이거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하실 때는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7% 빠졌다. 손절미 하세요. 현금을 갖고 있다가 충분히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가격대에 들어와서 충분히 복수혈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서 또 제가 손절미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세 가격대가 있었죠. 그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금씩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와 줄 때마다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만 6천 원 그리고 2만 2천 원 선 이 부분 체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 매니저님,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는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삼성 출판사가 좀 올라가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저출산 관련해서 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 기미는 있긴 있습니다. 반등 기미는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 보시면 매물대가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매물대가 그러니까 매물이 얇으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물리에 있는 구간들이 적다면 이게 이슈가 테마가 형성이 돼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죠? 이게 금년 2월 달 2월 6일 같은 경우에도 핑크퐁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발표한 내용이 사는 캐피탈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더라라고 해서 상장이 유보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날을 전후를 해서 관련해서 이제 이런 테마가 또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의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5월 달을 맞이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물대 2만 2천 원 그리고 2만 6천 원 선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제주항공 네, 제주항공이고 매수가는 비중은요? 14,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1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제주항공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한 15,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매수가가 14,500원이세요. 오늘 종가는 18,000원인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더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비중이 좀 적으셔가지고 좀 고생이 좀 덜하시겠네요. 그런데 다행히 좀 투자하는 방식이 좀 보수적인 투자 방식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주항공이 먼저 제가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보셔야 또 시청자님이 또 먼저 안심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보시면 딱 보더라도, 우리가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떨어질 여력이 좀 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닷건에 왔는데 그럼 바닷건에 온 주식이 다 좋은 거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무조표를 봤어요. 항상 재무조표를 끼고 사야 됩니다. 재무조표를. 보면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적자 보았죠. 2021년.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비행기를 안 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비행기를 안 탔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보니까 이익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순이익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를 제가 이제 컨센서스 자료를 들어가서 봤어요.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 자료라는 거는 증권사 여기서 이제 서로 공유하는 건데 공유하는 건데 여기 보실까요? 글자가 적으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읊어드릴게요.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죠. 매출액은 이제 1조 7천, 1조 9천, 그다음에 1조 8천은 조금 이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698억, 그다음에 1,729억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순이익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보기에는 순이익이 2026년에는 꺾인다고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도 작년에는 좀 안식년을 거쳐서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여행 많이 합니다. 런던에서 우리나라 오고 또 요즘에 제가 저희가 사는 그 사무실이 남산 한옥골 마을 우리 방수 옆에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요즘에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평일날도 엄청납니다. 우리 저 아시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잖아요. 가끔 이제 산책하시 도시면서 보시잖아요. 사람들 요즘에 엄청납니다. 평일날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전을 가지 않습니까? 명동 백화점, 면세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번 가고요. 또 우리 아나운서님도 신혼여행을 간다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간다지 않나요? 누구 아나운서? 제주항공을 탑니다. 제주항공을 타겠죠. 그래서 실적이 지금 계속 받쳐준 상태에서 가격을 봐야 됩니다. 가격을 보니까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이죠. 바닥권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에서 다중바닥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 민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저한테 추가 매수 되냐고. 봐줘.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대예요. 순이익이 1,300억대가 되면 적어도 이 업종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조 정도는 저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권사에서 말했던 목표가 15,000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비중을 한 여기서 조금 높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했을 때 목표가를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조심해야 할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중 높이면 물타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물타기가 되면 조심해야 할 가격은 여기 앞에 있는 꼴짝, 산, 항상 거기가 부딪힙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산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산까지 올라가면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셨다가 1만 3,500원 정도 오시면 그런 경우는 아마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늘려보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배수가 1만 4,500원인데 수익을 한 1만 3,500원 선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비중을 한 그 가격대 정도로 낮추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 가격에 1봉을 보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양봉이 단봉으로, 단봉이라는 것은 봉의 길이가 짧게, 여기 보시면 봉의 길이가 짧잖아요. 이렇게 봉이 짧는 것은 방향성을 위로 걸까 아래 갈까 모색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늘어나면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렇다면 이 봉에서는 상승 방향으로 돌리는 봉으로 보면서 이 가격에서 지금 보시면 1만 840원인데 이 정도로 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주항공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조선일 매니저님, 제가 지금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본입 차례에서 제주항공이 빠졌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가에는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거를 매각할 때 제주항공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원래 어저께 나온 거였거든요. 그게 어제 나왔다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벌거졌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박민희 회장님이 분석하셨던 대로 해외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 매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사실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아해 매출이 여행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항상 곳곳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행, 여행사 그리고 항공사도 유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유가 올라가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전기차로 바꾸기 때문에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요.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중동 지역에 유가가 조금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 이제 아시아나 항공 분류를 안 하는 거는 약간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배가 본입 차례에서 빠지는 건 오히려 이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현재 제주항공 1차 목표가 15,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중인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 ENA이요. 아, 삼성 ENA.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5,600원에 100%요. 아, 100%예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게 실적이 너무 좋아서 매수를 볼방을 했거든요. 아, 그럼 오늘 들어가셨어요?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상회하는 소식 듣고? 아니요. 네. 배당이 이제 주기 전에, 배당 주는 걸 결정하기 전에 제가 이걸 매수를 했는데 혹시 다음 주 중에 매도를 해도 괜찮을지. 네, 알겠습니다. 삼성 ENA 다음 주 중에 매도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 전화가. 아, 옆에 계시는데 지금. 저기, 저도 건설 쪽에서는 원래 삼성 ENA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이름을 얼마 전에 바꿨는데 상당히 저도 좋아하는 핏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실적이 10조 클럽에 들어갈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 ENA, 현대의 건설 빼고는 다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픽을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삼성 ENA 같은 경우는 또 호재가 어떤 거냐. 국내에서 주택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PF 프로젝트에 지금 부실 PF가 많이 조만간 터질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화학 쪽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화공 분야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매출이 한 30, 한 4% 정도 되고 거의 해외 매출이 한 60, 한 6%, 7% 될 정도로 얼마 전에 발표도 나왔지만 사우디에서 또 수제도 했죠. 그리고 매출 전인가요? 일주일 전인가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수주에게 한 70%를 벌써 이사분이 됐다가 끝났습니다. 그 뜻은 매출이 올해도 10조 원을 거뜬히 넘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금년에 저도 굉장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니까 매수를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가격이. 지금 딱 보면 저도 이런 차트를 좋아합니다. 주가가 2023년부터 지금 한 1년 반 정도, 1년이 좀 안 됐죠. 굉장히 조정을 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기본적으로 차트가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 들어왔다가 단타로 들어왔던 분들이나 또는 뭔가 이슈가 있다고 들어왔다가 다 손절매하고 나가는 패턴을 만들어놔서 실망시키고 난 다음에 추가 급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 2023년에 11월 달에 바닥을 찢고 난 다음에 2차 반등 시점 나왔다가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이죠. 급등했다가 폭락을 시켰는데 보통 이게 이제 톱니밖이나 톱질한다고 그러는데요. 바닥에서 톱질 모양으로 이렇게 슬근슬근 나오다가 갑자기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이 주식을 안 봅니다. 그때 주가는 급등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평선도 그렇고 지금 잘 수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당연히 좋은데 1, 4분기 때 매출 나온 거 보면 조금 이제 실망할 점, 그러니까 작년 대비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전체 수주 목표액은 이미 벌써 70% 넘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좋을 거라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한 3번, 4번 차트가 반등했다 죽고 반등했다 죽고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죽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 안 봅니다. 우리 시청자님처럼 뭔가 해안이 있고 야 이거 괜찮은 종목인데 하고 보시는 분들만 매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종목 조만간 급등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때 1차 목표 가격은 지금 2만 9천 원대를 계속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고점도 12월 달 반등 나올 때 2만 9천 원이었고 3월 달에도 고점이 형성이 될 때가 2만 8천 원, 9천 원 사이였는데 단기적으로 1차 목표를 2만 9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빠르게 뚫고 올라간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3만 원 이상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그리고 실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손절미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낼리가 곧 시작이 되니까 수익 많이 내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2만 9천 원대 그리고 2만 9천 원을 빠르게 돌파를 하면 3만 3천 원 내지 5천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E&A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 매도해도 될지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어요. 2만 8천 원에서 2만 9천 원 선까지 또 급등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 많이 보셔서 좋은 수익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까지 알 수 있을까요? 대덕전자 2만 7천 원 15% 아 네 지금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런데 4월 초에 매입했는데요. 그 이후로 쭉 빠지고 갖고 있으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손절가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가 2만 3천 3백 원입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손절해야 된다면 손절가까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전화하셨는데 제가 하나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꿀팁 그게 뭐냐면 시청자님이 이제 저한테 우리한테 상담하실 때 중요한 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 오르고 있느냐 빠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좀 중요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보시면 캔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대덕전자를 연봉을 제가 볼까요? 연봉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 2024년에 오르고 있느냐 빠지냐거든요. 그런데 대덕전자를 보면 주가가 오를 때는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양봉이라 하는 겁니다.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판세를 본다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2분기. 2분기는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분기봉이 있어요. 역시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파란색이고. 그러면 4월달에는 지금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매수를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요새 반도체가 좋은데 대덕전자도 반도체도 반도체 하고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라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과 자기 마음과 반대로 지금 하락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는 다행스럽게 여기서 밑으로 빠졌어요. 다시 잡아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빠졌을까요? 여기서 빠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유리기판. 유리기판이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기판을 대체할 것이다. FCPG라고 뭡니까? AI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대형 기판을 해서 유리기판을 먼저 나온 기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기판 때문에 이 회사의 FCPG라는 기판이 실적을 안 따를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유리기판은요. 옛날 앞으로 뭔 얘기지 당장에 실현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수율까지 잡아내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이 회사 하고 있는 FCPG 기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 좋은 게 뭐냐면 AI형 반도체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온디바이스형 반도체가 그쪽으로 앞으로 수요가 나오고 DDR5나 이쪽에 나온다면 이 회사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FCPG도 앞으로 좋을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양봉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기운 내시기 바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는 안 좋아요.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누르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기겠다고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한번 현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유지하시되. 지금 저는 반등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왔을 때 여기 강하게 은봉으로 내리쳤던 그 부분 2만 7천 원까지는 올해 한 6월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내리쳤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 6월 정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올해는 주가가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현 비중을 유지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6월 달에 2만 7천 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 오르스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궁금하다라고 오셨어요. 매수가는 3만 원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손절을 해야 될지 고견이 듣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종가 2만 7천 7백 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측 장비, 반도체에 들어가는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얼마 전까지는 적자를 내고 있다가 흑자로 작년에 돌아섰고 올해하고 내년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SK하닉스하고 삼성전자가 SK하닉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에 20조 원 투자하죠. 삼성전자도 지금 두 군데 공장을 짓고 있는데 매출 장비가 많이 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웨이퍼 본딩에 들어가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이 좋아질 건데. 거기다가 오버레이 장비 고도화를 하고 거기다가 웨이퍼 싱크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 좋아지면 뭐합니까? 가격이 올라가야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항상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단기로 갖고 갈 것인지. 여러분들 어거지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10년, 20년 갖고 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타이에 의해서 여러분들 중장에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7% 미만으로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7% 넘어갔다. 그러면 로스컷을 빨리 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반등 타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몸통이 작은 몸통들이 횡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횡보를. 이 앞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차트상에서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할 때 몸통이 작은 몸통들이 여기 보이시죠? 작은 몸통들이 3개 내지 5개 이상 많게는 보통 9개까지 갑니다. 보통 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총 8개 내지 9개 이상 은봉이죠. 팔음도 구문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은봉이 이건 지금 보면 거의 한 20개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월봉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지금 8개 정도 5개, 6개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또 지금 신고가를 지난 2월 달에 고점이었던 4만 750원은 못 들었죠.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 조정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조정해 오면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적게는 3, 4개월, 많게는 8개월, 9개월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에서 실적은 앞으로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트상으로 리스크를 걸고 난 다음에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총 3개에서 5개 이상의 작은 몸통들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는 반도체 업종분들이 5월 달부터 계속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매수가 대비 10%가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손절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말씀드린 대로 횡보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빨리 리스크를 정리해 로스컷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다 다시 진입하시는 게 좋고 만약 박스 거를 횡보하면서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달 이후로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좋아지는 장이 또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급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횡보 가능성을 꼭 확인해 주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횡보를 한다면 계속 지켜봐도 좋지만 더 떨어진다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따로 손절가는 없을까요? 손절 가격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지금 2만 7천 원이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2만 7천 원을 지금 콘크리트 굳히듯이 단단하게 굳어야 됩니다. 거기 돌파하면 안 되는데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2만 7천 원은 지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2만 7천 원 선에서 손절가를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를 준비해 봐야 되겠죠. 이우안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바로 살펴볼까요? 미리 보는 주간 경제 주요 일정 브리핑 시간입니다. 간반 미국에서 발표된 GDP 지수가 예상치를 하해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죠.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마저 기대와 달라 금리 인하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국내외 주요 일정 차근차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 LG 이노텍은 애플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LG 이노텍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삼성전기 실적 발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2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3.1% 포인트에 줄어든 바 있는데요. 한편 중국 구매자 관리 지수는 지난달 6개월 만에 52를 넘긴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화요일에 예정된 확정 실적 발표 결과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핵심 고용 지표 중 하나인 ADP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 부인 이직 보고서,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온디바이스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퀄컴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이상, 이날 확률은 5.9%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오늘 이어지는 분쟁에도 유진스가 컴백을 진행했죠. 하이브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4월 비농업 고용 지수 공개가 되고요. 애플은 올 1분기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가 19.1% 급강하며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재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실적 발표도 금요일에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국내외 주간 경제 주요 일정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은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말씀해주시죠. 네 저는 네이버밴드에서 조선일라고 검색하시면 매일경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 밴드가 나옵니다. 아침에 6시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시고요. 거기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한 종목씩 트레이딩할 수 있게 좋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트레이딩도 하시고요. 저는 이제 공개방송을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목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 금, 오후 3시 30분입니다. 네 화요일 금요일 3시 30분. 다음 박병주 매니저님 안내해주시죠. 박병주 매니저는 MBN골드 박병주 밴드에서 또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3시 반에 MBN 유튜브에서 대장주 발기단이 이렇게 무료방송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일 오후 3시 30분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방송까지 안내해드리면서 스팀 현상한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